이 제품은 자석을 양쪽에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쇠구슬을 이용해서 사람의 관절 역할과 같이 다양하게 방향전환을 하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모형도 만들고 도형학습도 할 수 있는 창의적 수학 교구입니다. 그래서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이 쇠구슬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 중량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물건이 깨지거나 이럴 염려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곡선을 이용해서는 다양한 문자나 숫자 그리고 창의적인 모형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곡선 블럭까지 구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양과 같이 원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응으로 해서 문자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특히 저희 MTV는 다른 자석 장난감과는 다르게 면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구슬을 4개로 하는 점과 이 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모형들을 만들 수 있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